오늘은 메이저 측정기를 안가져 왔네요 반지하 투룸입니다 반지하 투룸이고 신림역에서 1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투룸이 사실 반지하가 많이 없는데 대출 가능하고 1억 4천 입니다 지상층이 이정도면 아마 2억 할 거에요 요즘에 2억 정도 할건데 깔끔한 반지하긴 하지만 최근 지어서 되게 깔끔합니다 싱크대 이제 주방 공간이 좀 많이 협소하긴 하네요 냉장고도 큰 걸로 있고 작은 방이고 불을 키고 보시지 여기가 수납장도 있고 베란다가 또 있네요 베란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란다 근데 드럼세탁기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드럼세탁기가 아까 옵션은 풀옵션이고 1억 4천이라서 이런거 지상층은 2억 생각해야 됩니다 이정도면 그 정도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1억 4천 이것도 괜찮네 1억 4천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과 또 abling 피고